반가워요. 여러분의 어 선배, 어중규입니다. 자, 우리 24학년도, 23년에 시행된 9월달 모평, 총평, 윤리과목 시작해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윤리과목이 꽤 난도가 있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둔 친구들이 많아서 좀 속상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생각보다 생윤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서 좀 좌절감을 겪는 걸 보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제 6월달 모의평가와 9월달 모의평가 우리가 두 번의 평가원 시험을 치르면서 좀 느끼시고 앞으로 변화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제 2개월이지만 더 많은 실력의 향상과 점수적인 향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많이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좀 깨우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과목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깨우치셔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총평을 잡아봤습니다. 생윤도 그렇고 윤사도 그렇고 윤사도 꽤 어렵게 출제됐거든요. 아마도 관통하는 주제일 거예요. 바로 낯설음과의 싸움이 이 윤리과목의 본질이다라는 여러분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생윤과 윤사를 좀 관통하면서 이 낯설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조금 드리고 싶어요. 자 생윤 총평부터 먼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등급 커트라인 43점이었으니까 굉장히 난도가 높은 시험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쭉 보면은 커트라인이 상당히 많이 붙어있는 양상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윤사과목이나 다른 과목에 비해서 붙어있다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위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변별될 수 있는 형태의 이제 문항들이 굉장히 많았다 보니까 고난도 문항이 조금 있었다 보니까 이 고난도 문항에서 이제 점수가 조금 갈렸는데 그 집중되어 있는 고난도 몇 문항을 제외하면 나머지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대로 푸는데 큰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난도가 좀 높은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15개에서 한 16개 정도 되는 문항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맞추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이제 등급들은 조금 극간간격이 촘촘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등급과 3등급의 극간간격이 훨씬 넓거든요. 사람 숫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 차이가 지금 4점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지금 만점부터 1등급까지는 4%밖에 안 되는데 거기가 지금 점수 차이가 7점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조금 고난도 문항들이 위쪽으로 많이 포진을 해 있었기 때문에 발생을 한 그런 문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나올 걸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는 여러분 좀 버릴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특히 사문이랑 생윤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인데 생윤을 좀 너무 주제별로 딱딱딱딱 잘라서 공부하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사문 공부는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끝날 수 있고 생윤도 대다수의 주제가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끝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러 사상 한 사상가가 여러 주제에 걸쳐서 나오는 부분들은 그 사상가의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분배정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시민불복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은 특히 롤스라는 학자가 참 그런데 이 사상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기승전결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그 사상가의 입장의 빙의에서 선택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조금 잘못됐냐면 윤사랑 생윤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윤사라는 과목 자체가 사상가 위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쭉 공부를 하면 사상가 한 명 한 명씩 이제 그들의 기승전결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조금 익숙해지냐면 윤사를 같이 공부하면 이 사상가의 관점에서 선지를 판단해 보는 연습이 되게 잘 돼요. 왜냐하면 모든 그 윤사문제들은 다 그런 식이거든. 근데 생윤은 주제별로 끊어놓고 그 안에 사상가들을 배치하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서 칸트는 이 생각, 롤스는 이 생각 이렇게 딱딱딱딱 잘라가지고 공부하고 표 그려서 공부하고 이런 거에 조금 익숙해져 버리게 되나 봐. 아무래도. 그리고 거기서 사문을 같이 공부하게 되면 그런 식의 공부가 굉장히 익숙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조금 분절적이고 분절적인 사실들로 나눠서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생윤 공부가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왜?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 출제 예상 선지들이에요. 사상가가 한두 마디를 한 게 아니잖아요. 칸트만 하더라도 시험에 나오는 책이 여러분들 5권 정도가 되고 롤스만 하더라도 우리 시험에 나오는 책이 3권이나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그 책 안에 정말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을 여러분이 다 아실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사상가 입장에 내가 내 머리를 맞춰서 내가 그 사상가라면 이 선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까 저렇게 생각할까를 고민해 보시는 자세가 필요해요. 제3자의 입장에서 롤스는 이런 입장일 거야. 롤스는 이렇게 이런 말하는 사실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이게 백날 첫날 공부를 해도 생윤 성적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사상가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 사상가가 왜 이런 문장을 말했는지 왜 이런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촘촘한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이 사상가의 생각과 맥락 속에서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자꾸 롤스는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있어. 롤스는 이런 주장을 한 사실이 있어. 이런 식으로 사실처럼 이것을 공부하고 쌓아가시게 되면은 공부량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 늘어나는 과목이다. 근데 공부량이 늘어나더라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시험이 안 나오면 모르는 사실이 자꾸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꾸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술래잡기 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런 마음을 느끼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생윤 공부를 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호는 주제별로 끊어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생윤은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파트가 있는가 하면 한 사상가가 여러 주제에 걸쳐 나오는 파트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절대 정복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공부 방향을 좀 변화시킬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에 따라 대비해야 될 방향이 조금 다른데 문항별로 한번 살짝 얘기를 드리면 9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법적 정의를 이제 다루는 문항이었죠. 법적 정의다라는 문항이었는데 얘는 약간 좀 말장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 난도도 높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의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말장난이니까 다음부터 안 속아야 되나요? 그거보다는 이 정도 말장난에 속는 거는 선지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하다. 얘는 선지 경험 부족에서 좀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이제 리을 선지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별게 아닌 선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답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계속 푼다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저도 리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용이 본보기로만 집행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칸틀은 당연히 아닌 걸 알겠는데 이 베카리아가 어떤 거야? 저는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생각해 보니까 사용은 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베카리아는 사용 반대론자니까 본보기고 나발이고 간에 사용을 시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만한 당위적 입장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큰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 그러면 당연히 제낄 수 있는 거네.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조금 멀찍함이 떨어져서 보면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형벌이라는 주어로서 베카리아 입장이 나올 때랑 사형이라는 주어로서 베카리아 입장이 나올 때랑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딱딱 구분이 안 되시면 선지 연습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을 선지를 조금 제끼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제가 봤을 때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만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정우를 가르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리을 선지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봤을 법한 선지인데 판단이 갑자기 마비가 오면서부터 좀 문제가 생겼다. 그거는 근데 어떤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의 공부의 부족 그러니까 내용적인 심화적 공부의 부족에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얘는 선지 경험에 대한 문제가 조금 크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15번도 마찬가지죠. 사실 15번은 선지 경험과 더불어가지고 기출 분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 사실 15번의 디귿 선지를 가장 많이들 고민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등하게 분배되는 게 허용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롤스가 작수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작년 수능에 뭐가 나왔어요? 모두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롤스 입장에서는 평등하게 분배해야 된다가 작년 수능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롤스 입장에서 디귿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는데 이걸 디귿을 지금 여러분들이 골라내지 못하셨다. 그리고 제가 NG선다에서도 진짜 수없이 얘기했어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불평등한 분배의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달성이 되지 않으면 평등해야 된다. 수도 없이 여러분들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귿을 딱 골라내지 못하셨다는 건 기출에 대한 분석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조금 놀랐던 건 뭐냐면 9번과 15번이 오답률이 조금 더 높다는 걸 제가 조금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봤을 때는 저는 당연히 솔직히 9번은 조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3번하고 7번이 훨씬 더 오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9번과 15번이 가장 오답률이 높다라는 것을 보면서 약간 조금 의외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9번, 15번이 문제가 조금 난도 있는 방향하고 13번하고 7번이 문제 난도가 높아진 방향을 좀 확연히 달라요. 얘네 둘은 이제까지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지만 뭐가 있냐면 유도하는 오답이 있어요. 이 오답을 유도하기 위한 선지도 존재하고 어떤 오답을 유도하기 위한 선택지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번과 1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문학 논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가미되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었는데 함정으로 오답을 파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얘네 둘은 내용적인 심화가 안 됐기 때문에 놓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용적인 심화가 안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배워야 될 내용을 지금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뭘 열심히 하셔야 되냐. 기존의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좀 다양한 선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좀 선지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9번을 틀리셨을 것 같고 기출 문제를 풀기만 하고 분석을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15번을 좀 틀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13번과 7번은 기존에 좀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 제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9번, 15번 틀리고 9번, 15번은 맞추더라도 13번과 7번 중에서 틀린 상위권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45점, 47점 이렇게 받으신 분들 중에서 13이나 7번을 틀려가지고 그 정도 점수 나오고 이상하게 막 5번 반론 이런 거 못 봐가지고 또 틀리고 이러면 한 45점 나오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왜냐하면 얘네는 함정이 없어요. 그냥 낯설어요. 얘네는 그냥 낯설은 선지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9번, 15번을 틀려서 점수가 낮게 나온 거랑 13번, 7번을 틀려서 점수가 낮게 나온 거는 좀 대비책이 달라야 된다. 얘네들은 좀 성실함과 경험, 약간 양치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얘는 특히 기출 분석이 똑바로 안 된 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13번과 7번 같은 거는 사실 기출을 가지고 대비를 한다는 거는 쉽지 않죠. 이런 것들은 정말 낯선 선지들이고 처음 보는 선지들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야,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것까지 내가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낯선 선지로서 여러분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 제가 좀 포커스를 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여러분이 극복하실 수 있는 건데 13번, 7번은 우리가 혼자 힘으로 극복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워요. 왜? 이거는 일단 우리가 사상가 원전을 머릿속에다 때려박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냐면 로크라는 사상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지 그 의도부터 시작해서 로크의 사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성 있게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로서 받아들여서 아, 이런 말을 했구나 안 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선지 정리를 하시면 결국 수능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로크라는 사상가 롤스라는 사상가의 마음에 이입해서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러려면 주제별로 끊어서 보면 안 되고 이 사상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 사상가가 책에서 왜 시민불복종이라는 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지 사실 롤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딱 읽었어도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대체 롤스는 왜 시민불복종 이론을 제시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완전 정의로운 사회는 시민불복종을 할 만한 게 아니고 시민불복종 이론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만 이제 내가 만드는 거다. 그런 경우에만 성립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전 중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상가 특강 같은 책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정의의 원칙과 같은 정의론과 시민불복종이 좀 동떨어져 있는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정의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시민불복종이라는 걸 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할애하고 있느냐 시민불복종 이론을 롤스가 왜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설명해드렸고 정확하게 그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은 낯선 선지인데 이걸 사실로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이런 사실이 있구나 없구나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사상가 입장에 이입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명의 사상가가 왜 그런 사상을 펴게 되었는지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들의 결론과 그 한계까지 한큐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야 이 사상가 입장에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롤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롤스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입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총평이지만 약간 광고를 하면 사상가 특강이 이번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특히 13번 문제하고 7번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뭐라 그럴까요? 조금 적중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상가의 입장에서 중요한 논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단순히 사실로써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사상가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고 밑줄 긋고 이러면서 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수강편 가보세요. 사상가 특강 들었기 때문에 진짜 7번 같은 문제 고민 없이 맞췄습니다.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이유는 이 사상가 특강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이번 시험 문제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목적성이 좀 부합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 사상가 수많은 원전들을 읽고 70쪽으로 줄여가지고 교제를 만들기까지 정말 몇 번을 읽었겠습니까? 수안, 수특 그리고 수능 선지들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어디를 지금 포커스를 내가지고 출제자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랑 가장 연결된 부분은 어디고 수도 없이 고민해가지고 만든 특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판단력을 길러드리기 위해서 만든 특강이 사상가 특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9번, 15번 같은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상가 특강이 문제가 아니라 제 커리큘럼으로 따지면 NG선다의 문제인 거죠. NG선다의 문제인 거고 개념 완성의 문제인 겁니다. 거기에 있는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13번, 7번은 사실 NG선다나 개념을 열심히 복습하시더라도 맞힐 수가 없는 문제다. 이거는 그 사상가의 입장에서 좀 생각하는 능력이 길러져야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 문항을 틀리신 분들하고 이 문항을 틀리신 분들하고 약간의 대비책이 좀 구분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기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 윤리와 사상. 여러분 총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는 사실 윤사가 45점 이렇게 나온 거 보고 꽤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생윤하고 윤사를 이렇게 딱 풀 때 생각해보면 뭐가 더 어렵다고 느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윤보다는 윤사가 조금 더 어렵다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제가 이제 생윤에 대해서 가진 어떤 기대치 생윤은 원래 그따위로 나오는 시험이야 이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속에 좀 예방주사가 놓여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윤사가 조금 더 어렵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냐? 윤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힘줄 때 힘주고 힘 뺄 때를 힘 빼고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이제 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힘을 안 줘도 될 때에서 이번에는 약간 힘을 줘가지고 문제를 냈죠. 보시면은 작년 문제 같은 거랑 비교해봤을 때 5담률 1위부터 5위까지의 주제가 거의 싹 다 갈아엎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쩌리 같은 파트들이 좀 반란을 일으켰다. 쩌리들의 반란이죠. 전통적으로 어렵지 않았던 그런 주제들이 조금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윤리를 통해서 좀 얻어갈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힘 줄 때 주고 안 줄 때 좀 힘 빼고 공부했던 게 우리의 좀 전략이었고 그게 이제 윤사에서는 이제까지 굉장히 잘 통해왔는데 이번 구평은 그거에 대한 좀 경고라고 볼 수 있겠죠. 야 힘 안 주던 데도 좀 힘 좀 주고 공부해. 이게 이제 이번 그 윤리 과목에서 특히 윤사가 이제 줄 수 있는 좀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쩌리들의 반란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쌍윤너들은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생윤하고 비슷할 수준으로 커트라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커트라인이 생윤이 45점 정도 윤사가 한 45점 정도 이 정도였는데 오히려 생윤보다 윤사가 조금 더 커트라인이 높죠. 그만큼 쌍윤을 하시는 분들은 윤리에 대해서도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의외로 뭐랄까 이 선지에 대한 연습도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재수생이 지금 강세인 건지 아니면 현역들이 강세인 건지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원점수 커트라인만 딱 놓고 봤을 때 아 윤리 하시는 분들 준비 굉장히 단단히 하셨구나. 아마 작년에 생활과 윤리 그리고 육모도 생활과 윤리가 조금 어려웠던 전반적인 경향성이 윤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 정도 시험이 나왔고 꽤 낯선 선지가 나왔는데 이 정도 커트라인으로 방언을 했다면 아마 쌍윤을 하시는 분들은 생윤도 제가 봤을 때는 성적이 그렇게까지 많이 급락하거나 떨어지신 분들은 많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쌍윤 하시는 분들이 생윤도 그렇고 윤사도 그렇고 성적대가 조금 더 좋았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선지난도가 향상됐죠. 기존에 어렵지 않던 파트들이 난도가 조금 약화된 추세 오히려 어렵던 파트들은 힘을 좀 뺐고요. 어렵지 않던 파트들의 힘이 좀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땐 어때야 됩니까? 그러니까 얘네를 빡세게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전반적으로 많이 전혀 새로운 내용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지나쳐왔던 내용들 에피쿠로스가 플라톤의 덕중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했다든지 뭐 이런 조금 옛날에는 몰라도 그냥 문제 푸는데 사실 평가원 문제 푸는데도 큰 지장이 없었던 조금 사소한 부분들도 약간 챙겨가면서 여러분 공부하는 형태로 공부가 조금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방향성을 알려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윤사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비해서 생각해보면 윤사는 보통 나오던 대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생윤보다 조금 어렵다고 느끼신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쌍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느끼신 친구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사문이랑 생윤을 같이 하면서 저는 세 개를 다 푸니까 사문이랑 생윤을 같이 하면서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사문 풀다가 생각해보면 야 생윤 진짜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사문은 실수해서 틀렸다 치고 그렇죠? 생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야 이거 너무 어렵고 너무 이런 내용까지 알아야 돼? 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 있는데 생윤 치고 윤사 치신 분들은 윤사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데 아마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오히려 왜냐하면 생윤은 원래 그런 시험이니까 그렇죠? 윤사에 비해서 너무 어렵다라는 아니 윤사에 비해서 원래 생윤은 그런 시험이니까 윤사가 조금 더 어려워졌는데 의외인데? 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공감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 세 번째죠. 제임스 트라시마코스 갈툼 이게 뭐 분명히 교과서에 있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공부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자주 다루는 학자들은 사실 아닌데 그런 학자들이 이제 출제가 좀 되었다라는 게 약간 조금 의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쩌리짱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좀 줘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윤리에서 윤리바 사상의 좀 중요한 총평은 뭐다? 약간 조금씩 윤사도 낯설어지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나 엄청나게 심화되거나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까지는 아니다. 왜?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난이도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기존에 어렵게 나오던 파트들에 비해서 어렵지 않았던 파트들이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분 생윤 공부에서 좀 빈틈없고 꼼꼼하게 우리가 이전에는 놓치고 좀 흘려들었던 내용들도 이제는 조금 더 단단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배울 점을 알려주는 여러분들 9월달 모평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윤리와 사상 해설 강의는 아마 금요일과 토요일 중에 올라갈 것 같고 생활과 윤리 해설 강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에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더 풍부하고 원전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해설할 테니까요. 생활과 윤리 해설 같은 경우에 다른 분 거를 들으셨더라도 조금 더 자세하고 상세하고 앞으로 나올 부분에 대한 것도 의견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해설 강의까지 꼭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총평 마치고요. 저는 빠른 시일 내로 또 지식밥차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